시각장애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씨가 올해 신설된 서울예술상 장애예술인 특별상의 첫 수상자가 됐습니다.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예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 국악을 전공하는 장애예술가는 많지 않은데요. 그 이유가 국악연주자들이 설 무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현실 속에 이번 김보경 연주자의 수상은 장애인 국악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. 악보의 음표를 하나하나 따라갑니다. 외운 음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연주해봅니다. 음과 음이 모여 하나의 선율이 완성됩니다. 시각장애인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씨는 서울예술상의 장애예술인 특별상이 신설된 후 첫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제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저의 이런 노력들을 심사위원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요. 조금 더 저로 인해서 좀 더 국악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생겨서 장애인분들도 좀 더 국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. 장애예술인 중 국악계에 활동하는 예술인은 많지 않습니다.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활동 비율은 서양음악 27.2%, 미술 26.8%로 두 분야가 압도적이었고, 국악 분야는 8.5%에 그쳤습니다. 판술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악기, 기악 쪽은 여전히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. 한편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다양하게 좀 더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고요. 장애예술인의 3년간 평균 활동을 조사한 결과, 예술활동 발표 횟수는 12회였습니다.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장애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 감사합니다.